네 이렇게 12개의 올림픽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학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가져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주최측에서 리포터님 드리라고 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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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구열이 뭘까? 오늘 본 사람들 다 별나긴 했어도 모두 자기 학부에 열심히였어. 그저 올림픽 때문일까? 올림픽 때문이 아니야. 한동안 언제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빛을 내고 있었어. 가끔 약해질 때는 있어도 각자 다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 학부 합창대회 아이씨 창업학부 단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했던 학부 합창대회 무대가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좀 민망한 춤도 되게 많았는데 다들 너무 잘 즐겁게 즐겨주셔서 저도 덩달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이번 학합 통해서 다들 서로 더욱 더 친해지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도 하나로 뭉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 훌륭한 디렉진들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단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에게는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 남은 학기 샬롬 하시고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분장하랴, 춤추랴, 노래하랴 너무너무 수고했고 또 짜여진 이야기들, 스토리를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모두 사랑해요. 국제화문학부 선배님들 덕분에 이번 국제학합 잘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학합 때 만나요! 저희 갑작스러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함께 잘 따라와준 우리 학부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적은 인원이지만 단원들이 모두 함께 시장시장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더 챙겨주고 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저의 실력과 저의 삶이 부족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못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지만 부족한 저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주신 모든 다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정말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생명과학부 학합 연습을 해서 정말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또 학합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명과학부 안에서 빛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하고 또 되게 열정적으로 다 같이 잘 움직여줘가지고 다시금 공시가 가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하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밤을 새는 모습을 저도 같이 밤새면서 봤고 공부와 또 연습을 번갈아 가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경제학부 학합 단원 여러분 저희가 만든 무대와 스토리처럼 때로는 이제 학부 생활과 한동 생활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항상 경영학합 때 이제 재밌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항상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디 총괄 디렉으로 학합을 섬기면서 한동인으로서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합을 통해서 저희 콘디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저희 콘디 단원분들, TFT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귀한 무대 만들 수 있음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입니다. 대신회사 소통을 보내는 달성 고생하셨습니다. 대신회사 소통을 보내는 달성 우리 학교에 대해 두 가지를 한 번씩 주문해서 대신회사 소통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